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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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38쪽을 할 차례죠 이 분사구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분사가 동사에서 파생된 한 형태로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배울 분사구문은 이와는 다르게 부사구로서 쓰인다는 점이 특징이죠 먼저 분사구문의 정의와 그 용법을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1번 분사구문의 정의를 살펴보면 분사구문이라는 것은 분사를 중심으로 하는 어구가 문법적으로 부사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그런 부사절을 분사를 써서 간단히 표현한 구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때 분사는 접속사와 동사의 역할을 겸하게 됩니다 자 그럼 2번으로 가서 분사구문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분사구문은 부사절을 간단히 표현한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형태가 절에서 구로 바뀐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그대로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분사구문도 부사절과 마찬가지로 때, 원인이나 이유, 조건, 양보, 부대 상황 이런 여러가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그 자세한 내용은 책에 나와있으니까 그때 가서 설명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 3번으로 가서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자 첫 번째 문장은 단순 분사구문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종속절의 동사의 시제와 주절의 동사의 시제가 같을 경우에 간단히 동사원형 플러스 ing의 형태가 되는 그런 분사구문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단순 분사구문입니다 자 이 용어가 앞으로 설명할 때 자주 나올 거니까 그 뜻을 정확히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그럼 예문을 보겠습니다 자 잘 들었죠? 함께 해석을 해봅니다 when he saw me, 그가 나를 보자, he ran away, 도망쳤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when he saw me를 분사구문으로 고치면 간단히 singing me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떻게 이런 문장이 나오게 됐는지 즉 분사구문으로 만드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접속사 플러스 주어동사의 종속절에서 접속사를 생략합니다 여기서는 when을 생략하면 되죠 그 다음에 종속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일치하는지를 살펴보고 일치하면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합니다 이 문장에서는 양쪽절의 주어가 모두 희로 같으니까 생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종속절의 시제가 주절의 동사의 시제와 같은지를 일단 확인하고 같은 경우에는 그 동사를 현재 분사인 동사원형 플러스 ing로 바꿉니다 자 이렇게 현재 분사로 시작되는 분사구문을 단순 분사구문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자 그럼 여기서도 종속절의 동사 so와 주절의 동사 len이 모두 시제가 과거니까 so를 sing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singing me he'll land away 이렇게 이런 문장이 나온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완료 분사구문이 나오는데 단순 분사구문은 주절의 시제와 종속절의 시제가 같은 경우였지만 완료 분사구문은 종속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서는 경우에 쓰는 것입니다 자 완료 분사구문을 바꾸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죠 자 먼저 예문을 보겠습니다 as it rained yesterday 어제 비가 와서 the road is muddy muddy는 진흙투성의 이런 얘기니까 길이 진흙투성이다 정리하면 어제 비가 와서 길이 진흙투성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종속절 as it rained yesterday를 분사구문으로 고칠 수 있겠죠 자 먼저 접속사 as를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주어를 살펴보면 종속절의 주어는 빈칭 주어 it이고 주절의 주어는 the road 즉 주어가 서로 다르죠 이럴 경우에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it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동사를 분사로 바꾸면 되는데 이 경우에 동사의 시제를 보니까 종속절의 시제는 rain 드로 과거죠 하지만 주절의 시제는 it로 현재입니다 시제가 서로 다릅니다 자 이처럼 종속절의 동사의 시제가 주절의 동사의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선 시제를 나타낼 때는 having pp의 형태로 완료 분사구문으로 고쳐야 됩니다 따라서 raining이 아니라 having rained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문장처럼 종속절과 주절의 주어가 서로 달라서 분사구문의 주어를 생략할 수 없는 분사구문을 독립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접속사가 들어간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꾸는 방법을 설명했는데 자 다음부터 다루게 될 분사구문을 일일이 이런 과정을 다 얘기하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럴 수가 없죠 되도록이면 간단히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도 분사구문으로 고치는 방법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방법을 완전히 습득한 다음에 강의를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4번으로 가서 분사구문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워오죠 분사구문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면 됩니다 자 먼저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를 찾아야겠습니다 의미상의 주어가 주어져 있으면 그것이 분사구문의 의미상 주어지만 만약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면 주절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분사구문을 고칠 때 주어가 같으면 분사구문의 주어를 생략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분사구문은 현재 분사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 즉 ing로 시작하면 의미상의 주어와 그 분사를 능동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과거 분사 즉 pp로 시작하면 의미상의 주어와 수동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적절한 부사구의 의미 즉 때, 원인이나 이유, 조건 양보, 부대 상황 이런 식으로 주절과 연결해서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죠 자 이번 예문은 the meeting이라는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가 있고 그리고 취소하다의 뜻을 가진 cancel의 과거 분사인 canceled 자 이것으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이니까 자 수동으로 해석하죠 그래서 the meeting canceled 그 모임은 취소되었다 자 이렇게 일단 수동으로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he went to molly 그는 일찍 집에 갔다 이런 얘기죠 자 문맥상 즉상 분사구문을 이유의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그는 일찍 집에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다음 문장 자 이번에는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가 생략된 것이니까 주절의 주어인 i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죠 자 그리고 walking은 현재 분사니까 walking along the street 나는 길을 따라 걸었다 다시 말해 나는 길을 걸었다 이런 말이죠 자 이렇게 능동으로 해석합니다 그 다음 I saw movie star 나는 영화배우 한 명을 보았다 자 문맥상 분사구문을 때의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가다가 나는 영화배우 한 명을 보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이죠 방금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차근차근히 정리해보고 나서 본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분사구문은 다소 문어체적인 표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어체에서는 잘 쓰이지 않지만 근데 분사구문이 쓰이는 경우가 의외로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해야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책의 예문을 통해서 그 분사구문의 형태와 용법을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기본 예문 1번에서는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1번은 자 1번의 동그라미 1번을 보면 때를 나타내는 경우죠 자 같이 한 번 들어봅니다 잘 들었죠 그럼 같이 해석해 봅니다 learning for 일단 동그라미 접세요 learn for 하면 뭐뭐를 잡으러 가지러 혹은 뭐 부르러 뛰어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learn for the bus 하면 버스를 잡으러 뛰어가다 다시 말해 버스를 타러 뛰어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learning for the bus 버스를 타러 뛰어가다가 dropped dropped는 떨어뜨리다 drop의 과거죠 그래서 I dropped my book 나는 책을 떨어뜨렸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정리하면 버스를 타러 뛰어가다가 나는 책을 떨어뜨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분사구문을 문맥상 while의 의미로 해석해서 뭐뭐하는 동안에 뭐뭐하다가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죠 그래서 while이 들어간 절로 고치면 아래 설명 예문의 1번의 동그라미 1번과 같이 됩니다 자 들어보죠 자 분사구문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된 거죠 그러니까 주어는 똑같이 I가 되고 그리고 시제를 맞춰서 문장을 바꿔보면 while I was learning for the bus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장을 다시 분사구문을 고치면 while과 주어와 I는 생략하죠 그리고 was가 현재 분사가 되어서 being learning 이렇게 되는데 이때 빈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learning for the bus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로는 뭐뭐하는 동안에 이런 의미를 가진 while 말고도 뭐뭐할 때 as와 when이 있고요 그 다음 뭐뭐 후에 after 그리고 뭐뭐하자마자 as and as 등이 있습니다 자 분사구문을 절로 바꿀 때 일단 해석해 보아서 문맥상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접속사를 선택해서 바꾸도록 하면 됩니다 자 다음 1번의 동그라미 2번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구운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입니다 Having no more homework to do I watched television 일단 no more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no more 뭐뭐 하면 더 이상 뭐뭐가 없다 이런 얘기니까 Having no more homework to do 더 이상 할 숙제가 없어서 I watched television 나는 텔레비전을 보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문장도 아래 설명념 문의 1번의 동그라미 2번과 같이 접속사를 사용해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죠 As I had no more homework to do I watched television 이때 as는 앞에서 배운 것처럼 뭐뭐 할 때 의미가 아니라 뭐뭐 때문에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이렇게 as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해석을 정리를 해보면 더 이상 할 숙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유를 나타낸 접속사 as를 쓰고 분사하고 문의 주어는 주제의 주어와 같으니까 I가 되죠 그리고 having 이라는 단순 분사가 나왔으니까 시제도 주절과 같은 과거로 해서 As I had no more homework to do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다시 분사음으로 고쳐보죠 접속사 as 생략하죠 종속절과 주절의 주어는 모두 I로 일치하니까 주와 I 생략합니다 동사의 시제는 had와 watched로 모두 과거니까 같죠? 그러니까 동사 had를 현재 분사 having으로 고치면 having no more homework to do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을 접속사 절로 바꿀 때 자 쓸 수 있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자 방금 배웠던 as가 있고 그 다음 because가 있죠 그 다음에 since가 있습니다 자 because은 잘 알고 있는데 자 since가 현재 완료한 캐스에서 뭐뭐 이래로 이런 뜻 말고 접속사로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1번에 2번 자 기본이 하면 두 번째 문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not이 나와있네요 그래서 not knowing이니까 모른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리고 what to do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what to 부정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런 말이죠 그래서 not knowing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I asked for his advice asked부터 advice까지 밑을 쳐보세요 ask for 다음에 명사나 명사구가 와서 뭐뭐를 구하다 요청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조언을 구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나는 그의 조언을 구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도 원이나 이유를 나타낸 분사 구문인데요 여기서 not knowing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때 not은 knowing이라는 분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사 구문을 부정할 때는 not이나 never를 분사 바로 앞에 위치시킨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절대로 knowing not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우리가 1장에서 배웠죠 투부정사를 부정할 때도 투부정사 바로 앞에 not이나 never를 붙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사나 분사 모두 부정할 때는 바로 앞에다가 not이나 never를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분사 구문을 절로 고치면 아래 설명 예문과 같이 됩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 여기서 접속사 as와 주어 i를 생략하고 동사 didn't know를 not knowing으로 고친 것이 바로 분사 구문이 나온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본 예문 1번의 3 조건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을 보죠 turning to the left you'll find the bus stop turning to the left 왼쪽으로 돌면 you'll find the bus stop 당신은 버스 정류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왼쪽으로 돌면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turning to the left 는 문맥상 뭐 뭐 하면 이렇게 조건의 의미를 갖는 분사 구문이 되죠 자 이 문장도 역시 아래 설명 예문과 같이 절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if you turn to the left you'll find the bus stop 조건의 분사 구문이니까 접속사 if를 쓴 것이죠 그래서 접속사 if와 주어 you를 쓴 것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하지만 turning이 분명 단순 분사인데 자 그렇다면 주절의 시제가 will finder의 미래니까 turn도 같은 시제로 만들어서 will turn 이렇게 되어야 할 텐데 왜 그냥 turn이라는 현재가 나왔을까요 자 if절은 만약 뭐뭐라면 이런 의미로 접근의 부사절이 되면 이런 if절에서는 미래 시제 대신에 현재 시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will turn이 아니라 그냥 현재형 turn이 나온 것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세한 내용은 4장 시제에서 나오니까 일단 이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을 다시 분사구문을 고쳐볼까요 자 실제로 turning to the left 라는 분사구문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자 이 문장에서 조건의 접속사 if와 주의율을 생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동사 턴을 현재 분사 turning으로 고치면 turning to the left 이런 분사구문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기본 예문의 1번 동그라미 4번으로 가서 양보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을 보죠 양보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비록 뭐뭐이지만 혹은 뭐뭐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admitting what you say 즉 니가 하는 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I still think 나는 여전히 생각한다 자 뭐라고 생각합니까 you are in the long in the long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in the long은 잘못인 나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wrong 대신에 lies을 써서 in the right 하면 옳은 도리에 맞는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you are in the wrong 하면 니가 잘못이라고 나는 여전히 생각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정리하면 니가 하는 말은 인정하지만 인정한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니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는 대표적인 것이 도우가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을 접속사 도우를 넣어서 바꾼 문장이 아래 설명 예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단시 분사 구문으로 재빠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도우와 아이는 생략되죠 그리고 시제가 admit, think 모두 현재로 일치하니까 동사 admit은 단순 분사 admittin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dmitting what you say 이런 분사 구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도우 말고도 양보의 의미를 나타낸 접속사는 older가 있고 even if도 있습니다 자 함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분 예문 1번에 동그라미 5번입니다 메릴리는 즐겁게 유쾌하게란 뜻이니까 singing medley 즐겁게 노래 부르며 they walked in the ooze 우드에 s가 붙어서 ooze가 되면 나무나 목재란 뜻이 아니라 숲이란 뜻이죠 따라서 they walked in the ooze 그들은 숲을 걸었다 정리하면 즐겁게 노래 부르며 그들은 숲을 걸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문장은 노래하는 것과 숲을 걷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죠 이렇게 singing medley처럼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을 뜻하는 분사 구문을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이라고 하고 보통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됩니다 자 같은 형식의 예문을 하나 더 살펴보죠 laughing loudly he applauded the comedian laughing loudly loudly는 loud에 ly를 붙여 만든 부사로 큰 소리로 시끄럽게 라는 뜻이죠 laughing loudly 큰 소리로 웃으면서 he uploaded the comedian upload는 타동사로 뭐뭐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다 라는 뜻이니까 he uploaded the comedian 그는 그 코미디언에게 박수갈채를 보냈다 정리하면 큰 소리로 웃으면서 그는 그 코미디언에게 박수갈채를 보냈다 라는 말이죠 여기서도 웃는 동작과 박수갈채를 보내는 동작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니까 laughing loudly는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죠 flight 003 takes off at 9 arriving in Chicago at 11 flight은 비행이란 뜻 말고 항공편 비행편 이런 의미가 되어서 flight 003 하면 003 비행기 항공편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take off에 동그라미 쳐보면 take off는 이륙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착륙하다는 랜드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flight 003 takes off at 9 003 비행기가 9시에 이륙한다 arriving in Chicago at 11 11시에 시카고에 도착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해석을 정리해보면 003편 비행기가 9시에 이륙해서 11시에 시카고에 도착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arriving은 주절의 동작이 일어난 후에 계속되는 다른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렇게 분사구문이 시간 순서에 따른 서술의 계속을 나타낸 경우에 접속사 end를 이용해서 분사구문을 절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이때 it은 반복된 주어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 문장을 분사구문을 고치면 접속사 end 생략하죠 flight과 it은 같은 것을 얘기하니까 it도 생략합니다 시제는 모두 현재로 일치하니까 arrives가 arriving 이렇게 되면 되는 것이죠 참고로 이런 서술의 계속용법은 부대상황의 용법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CF 참고 예문이 나온 것이에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때 원인 조건 양보 부대상황 등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의미상의 구별은 문장의 형태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일단 해석을 다해보고 그때그때 문맥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럼 다음에는 분사구문의 형태상 주의해야 될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 예문의 2번의 동그라미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문장을 보면 having completed 라는 완료 분사구문이 나왔죠 자 일단 해석해보면 complete는 타동사로 완성하다 끝마치다 이런 뜻이니까 having completed his homework 그의 숙제를 끝마쳤기 때문에 he went outside to play 그는 밖으로 놀러 나갔다 자 문맥상 이유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숙제를 끝마쳤기 때문에 그는 밖으로 놀러 나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자 시간의 순서를 따져보죠 숙제를 끝마친 것이 밖으로 놀러 나간 것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죠 이처럼 주절의 술부동사의 시제보다 앞선 시제를 나타낼 때는 여기처럼 완료 분사구문인 having pp 이런 형태를 쓰게 됩니다 따라서 having completed his homework 자 이것을 절로 고쳐보면 그 차이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아래 설명료는 2번에 동그라미 1번을 보시죠 As he had completed his homework he went outside to play 자 밖으로 놀러 나간 것이 went through 과거니까 숙제를 끝마친 것은 그보다 앞선 시제인 had completed 즉 과거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분사구문의 시제가 주절동사의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선 시제를 나타낸 분사구문을 자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완료 분사구문 이렇게 부릅니다 자 수업을 시작할 때 이미 했던 내용이에요 자 다음은 수동태 분사구문이 나옵니다 자 기본형 2번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시죠 Written a long time ago the book was hard to understand 자 written이라는 과거 분사를 시작하는 분사구문이니까 수동으로 해석하죠 Written a long time ago 오래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the book was hard 그 책은 어려웠다 자 뭐하기 어려웠다는 얘기에요 to understand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해석을 정리하면 오래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 책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을 수동태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분사구문을 절로 고치면 아래 설명 예문에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나오는 것처럼 됩니다 자 함께 보시죠 As it was written a long time ago the book was hard to understand 분사구문이 수동의 뜻이니까 당연히 It was written 이렇게 수동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장에서 종속절을 접속사 as와 주어 it을 생략한 분사구문을 고치면 Being written a long time ago 이렇게 되는데 이때 빙은 생략하죠 자 이렇게 수동태를 분사구문을 고쳤을 때 빙이나 having been이 나오고 뒤에 과거 분사가 나오게 되면 이때 빙이나 having been을 보통 생략합니다 그래서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은 과거 분사 앞에 빙이나 having been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written a long time ago 이런 분사구문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수동태의 분사구문의 이해가 설명 예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Scolded She cried Scolded는 타동사로 꾸짖다 이런 뜻인데 과거 분사 Scolded 이렇게 과거 분사를 시작한 분사구문이니까 수동으로 해석하죠 그래서 꾸중을 들었기 때문에 그녀는 울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Scolded 이 부분을 절로 고쳐보면 As she was scolded she cried 자 해석을 해보면 As she was scolded 그녀는 꾸중을 들었기 때문에 She cried 그녀는 울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As she was scolded 이 부분을 다시 분사구문으로 고쳐볼까요 자 그러면 Being scolded 이렇게 되는데 이때 빙은 생략한다고 했으니까 결국 Scrolded만 남습니다 따라서 Scrolded she cried 이런 문장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기본 예문의 2번에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Though living close to the beach He rarely goes swimming 어? 자 이번 문장 지금 약간 이상하죠? 분사구문 만들 때 접속사를 생략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엔 No 이런 접속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해석을 해보면 Close to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Close to 뭐뭐 하면 뭐뭐 가까이에 근처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The living close to the beach 비록 해변 근처에 살지만 It rarely goes swimming Really는 무슨 뜻입니까? 동그라미 쳐보세요 좀처럼 뭐뭐 안타 거의 뭐뭐 안타 이런 뜻입니다 그 자체에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정어와 함께 쓰이지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It rarely goes swimming 그는 좀처럼 수영하러 가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정리해보면 비록 해변 근처에 살지만 그는 좀처럼 수영하러 가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현재 분사 living 앞에 접속사 도우가 그대로 있는데 접속사를 생략한 분사 구문에서 뜻이 때인지 조건인지 혹은 이유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하는 접속사를 해당하는 접속사를 분사 구문 앞에 그대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living close to the beach 이렇게만 하면 그 의미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노을 앞에 놓아서 비록 해변 근처에 살지만 이렇게 양보의 의미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절로 고치면 다음과 같이 되는데 해석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기본 예문의 2번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그 예문도 이어서 들을 테니까 주의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아래 설명 예문을 보죠 먼저 첫 번째 예문 living next door to him 나는 그의 옆집에 살기 때문에 I often see him 나는 종종 그를 본다 정리하면 나는 그의 옆집에 살기 때문에 종종 그를 본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living next door to him은 뒤에 I often see him 나는 종종 그를 본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문맥상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 구문이 되겠죠 즉 as I live next door to him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문 living next door to him 나는 그의 옆집에 살지만 I seldom see him seldom은 거의 머머 앉는 좀처럼 머머 앉는 이란 뜻이니까 나는 그를 거의 보지 못한다 정리하면 나는 그의 옆집에 살지만 그를 거의 보지 못한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living next door to him은 뒤에 I seldom see him 나는 그를 거의 보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으니까 문맥상 양보를 나타내는 분사 구문이 되겠네요 즉 though I live next door to him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living next door to him 이라는 분사 구문이 문맥에 따라 이유를 나타내기도 하고 양보를 나타내기도 하죠 분사 구문이 나왔을 때 문맥에 따라 정확한 의미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본 예문 2번에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Lazy all his life he remained poor 자 주의해서 잘 들었죠 자 이번 문장은 분사 구문이긴 한데 현재 분사도 과거 분사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석을 해보면 all his life 동그라미 쳐볼까요 all wants life 하면 평생 평생토록 이런 얘기니까 Lazy all his life 평생 게을렀음으로 he remained poor remain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remain 다음에 명사나 형용사가 나오면 계속 뭐뭐이다 계속 뭐뭐인 상태로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he remained poor 그는 계속 가난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평생 게을렀기 때문에 그는 늘 가난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lazy all his life 이 부분을 원래의 절로 바꿔보면 그는 평생 게을렀기 때문에 이런 의미니까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as와 과거의 계속을 의미하는 과거 완료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바꿔 쓸 수 있어요 As he had been lazy all his life he remained poor as로 시작하는 종속절을 분사구문을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Having been lazy all his life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being이나 having been 다음에 lazy 같은 부어가 올 경우에 being이나 having been을 역시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lazy all his life 이런 형식으로 형용사 lazy만 남는 분사구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래 설명 예문의 2번에 동그라미 4번을 보시면 역시 같은 경우에 예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Only a poor student I hadn't enough money to buy it Only a poor student 가난한 학생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I hadn't enough money to buy it 나는 그것을 살 충분한 돈이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서 Only a poor student를 원래 절로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As I was only a poor student I hadn't enough money to buy it 여기에 있어 as 저를 분사구문으로 바꿔보죠 그러면 Being only a poor student 이렇게 되는데 앞에서처럼 being은 생략하니까 Only a poor student I hadn't enough money to buy it 이런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위로 가서 기본 예문의 2번에 동그라미 5번을 보시죠 Having finished my book I gave it to my friend Having finished my book 내 책을 끝낸 후에 즉 다 읽은 후에 I gave it to my friend 나는 그것을 내 친구에게 주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내 책을 다 읽은 후에 나는 그것을 내 친구에게 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Having finished my book 이 부분을 절로 바꾸면 접속사는 뭐 뭐 후에 이런 의미를 가진 after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시제는 Having finished로 완료 분사 구문이 나왔으니까 주절의 시제보다는 한 시제 앞선 시제를 써야 됩니다 주절의 동사의 시제가 gave로 과거니까 과거 완료를 쓰면 되겠죠 그리고 주어는 분사 구문의 주어가 따로 없으니까 주절의 주어와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I를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장을 바꿔보면 다음 것 같습니다 After I had finished my book I gave it to my friend Having finished my book It was given to my friend This is a wrong sentence 방금 조디 선생님께서 설명렘은 2번에 동그라미 5번을 계속 이어서 읽어주셨죠 자 근데 조디 선생님께서 이것은 틀린 문장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자 어디가 틀린 걸까요 자 함께 살펴봅니다 자 분사금의 의미상의 주어가 생략되었으니까 분사금의 의미상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 It이 같다는 얘기죠 근데 이때 It은 내 책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Having finished my book 이것을 그대로 해석하면 내 책이 내 책을 다 읽었기 때문에 정말 이상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내가 책을 다 읽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로 주절의 주어도 I로 통일을 시켜야겠습니다 그래서 주절의 주어를 I로 해서 능동태 문장으로 만들면 결국 기본 예문 2번에 동그라미 5번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분사 구문의 의미상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일치하는 경우의 예문들을 살펴보았는데 분사 구문들 중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에 속해요 그런데 간혹 분사 구문의 의미상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분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내 줘야 합니다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를 지닌 분사 구문을 독립 분사 구문이라고 해요 예문을 보면서 살펴보죠 기본 예문 2번에 동그라미 6번입니다 night closing in we headed for home closing in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close in 하면 밤이나 어둠이 다가오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해석 연습에서 이미 배웠던 얘기예요 night closing in 밤이 다가와서 즉 날이 저물어서 we headed for home headed for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head for 하면 머머로 향해 가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head는 명사 머리가 아니고 동사로 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we headed for home 우리는 집으로 향했다 이런 말입니다 의미상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으면 분사 구문에서 생략하지만 이 문장에서처럼 분사 구문의 주어는 night 주절의 주어는 we 서로 다를 때는 분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내 주어야 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night closing in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분사 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낸 분사 구문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독립 분사 구문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문장을 접속사 as를 써서 바꿔보면 조디 분사 구문의 의미상의 주어가 종속절의 주어가 되니까 당연히 night이 주어가 된 것이죠 자 그럼 바로 아래 문장으로 갑니다 with night closing in we headed for home 자 윗 문장에다가 그냥 with만 붙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의미상이 차이는 없지만 with가 없을 때보다 더 생생한 표현 좀 더 어려운 말을 하면 묘사적인 표현이 됩니다 다음 유문을 보죠 he was standing with his arms folded he was standing 그는 서 있었다 간단하죠 with his arms folded folded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동사 fold는 타동사로 뭐뭐를 접다 뭐뭐를 접어 포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with his arms folded 하면 팔짱을 끼고서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정리하면 그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with his arms folded는 주절의 주어인 he와 분사구문의 주어인 his arms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독립분사군입니다 자 윗스는 물론 생략해도 됩니다 여기서 윗스가 들어가서 좀 더 묘사적인 표현이 된 것이죠 자 여기서 팔짱은 포개지는 것이니까 his arms와 folded의 관계는 통의 관계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 folded가 온 것입니다 그냥 with one's arms folded 이렇게 하면 팔짱을 끼고 이런 수거처럼 그냥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예문으로 가죠 There being nothing to do I went to bed earlier 자 일단 해석을 해보면 There being nothing to do 할 일이 없어서 I went to bed earlier 나는 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이런 말인데요 자 문맥상 이유로 해석이 되니까 이 분사구문을 절로 바꾸면 다음 것 같습니다 As there was nothing to do I went to bed earlier 자 접속사 as를 없애고 there는 생략하지 않죠 그 다음에 words를 being으로 고치면 there being nothing to do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처럼 유도부사 there가 이끄는 문장이 분사구문이 될 때는 there를 생략하지 않고 there being 이런 형태의 독립분사구문이 됩니다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만약 이 문장을 독립분사구문이 아니고 의미상의 주어를 생략하는 일반적인 분사구문으로 바꾸려면 주어를 I로 통일을 해야겠죠 As I had nothing to do 의미상의 주어를 무엇으로 하느냐가 틀릴 뿐이죠 having been done 이런 수동태 완료 분사구문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들어보면 The work having been done I had nothing to do The work having been done 이 문장에서 having been을 생략할 수가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앞에 수동태 분사구문에서 being이나 having been을 생략한다고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어가 생략되지 않는 독립분사구문에서도 수동태 분사구문이 되면 having been이나 being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분사구문을 문맥상 원이나 이유로 해석을 했으니까 접속사 as를 넣어서 바꿔보겠습니다 As the work had been done I had nothing to do 자 바꾼 문장에서 과거 완료 head been이 나온 이유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7번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먼저 예물을 보세요 기본 예문 2번에 동그라미 7번입니다 Strictly는 엄격히 엄밀히 이런 뜻이니까 Strictly speaking 엄격히 말하면 Spiders aren't insects Insect는 곤충이란 뜻이니까 거미는 곤충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엄밀히 말하면 거미는 곤충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여기서 Spiders 복수라고 해서 이것을 굳이 거미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이때 Spiders는 대표 복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개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거미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문장을 절로 고친다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If we speak strictly Spiders aren't insects 주어가 서로 다른 독립분사구문에서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가 여기서처럼 위가 나왔죠 이렇게 막연한 일반인을 가리킬 때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독립분사구문을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냥 관중적인 표현이니까 무조건 수거처럼 외우면 되겠습니다 네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몇 가지 예를 더 살펴보죠 잘 들었죠 그럼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면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런 뜻이죠 judging from은 뭐뭐로 판단하건대 considering that 혹은 that을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that ear을 고려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take into constellation 하면 뭐뭐를 고려하다 이런 뜻이니까 taking or things into constellation 하면 모든 것을 고려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자 speaking of는 뭐뭐때 이야기하자면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은 그냥 관용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수거처럼 무조건 외우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분사구문을 마스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38쪽에 나오는 분사구문을 접속사가 들어간 문장으로 바꿔보고 그것을 다시 분사구문을 만드는 연습을 여러 번 해보다 보면 분사구문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단순히 뭐 잘 바꾼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죠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무엇보다도 정확한 해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해석을 무슨 뜻으로 해석을 하느냐 이유로 하느냐 때로 하느냐 조건으로 하느냐 기대상으로 하느냐 양보로 하느냐 자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둬서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